네 저희는 이제 첫번째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 용마랜드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딱 실패 됐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꼭 버텼을 때 그런 기분이 안 좋지 괜찮아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직 낮잠을 냈어 edia 너무 웃겨 많이 웃겨 그 뵈 저 편안해 너무 웃겨 난 저의 Vorab 이것은 감사합니다.